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이모일입니다. 오늘은 검은 말이 나타났네요. 흥마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조업 하시는 분들, 정치인들, 리더십이 많이 강한 분들, 그룹 회장님들, 거부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행제수가 많은 날이 되겠네요. 오늘 지띠님들 약간의 충살이 있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무리수하지 마시고 주식펀드코인은 너무 영끌하지 마시고요. 시입이 그것을 입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띠님도 약간의 원진살이 들어와서 오늘 이별수가 좀 있으니까요. 데이터는 내일로 미루시고요. 오늘 구설수를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주님도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이사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오늘은 만사행통이 되겠습니다. 범주님도 오늘 복근한 줄 사보시고요. 토끼님도 오늘 상당히 좋죠. 오늘 투자원이 있네요. 그렇죠. 오늘 땅값이라든가 매매, 이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술, 건강이 좋아지는 또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용띤도 오늘 순조로운 하루가 되겠네요. 모든 일이 순조로운 하루에 아끼리 훤히 열리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범주님도 좋습니다. 모든 동료가 생기고요. 이웃이 생기고, 멘토가 생기고요. 횡재수가 있는 그런 하루가 돼서 오늘은 기인을 만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말띤들은 새로운 만남도 있고 헤짐도 있네요. 그렇죠. 만남은 좋지만 헤어지면 조금 아쉽고, 슬픈 일도 좀 있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는 내일로 미루시고, 사람 만남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띤도 모든 일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시험이든 성진이든 합격이든 좋은 소식을 받겠네요. 복근한 줄 사보시고요. 자, 원성자스와 순조로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모든 일이 만사행통이 되겠습니다. 금전운이 두둑하네요. 복근한 줄 사보시고요. 자, 닭띤도 오늘 만사행통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창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앞길이 열리는 운에 이어 차박을 가셔도 되겠네요. 자, 그렇죠. 개띤도 오늘 상당히 좋죠. 오늘 모든 일이 온조롭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자식 잉태라든가 결혼이라든가, 그렇죠.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이고,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자, 대이집도 오늘 무난한 하루가 되겠네요. 금전운이 두둑하고요. 오늘 모든 땅값이 오르는 날이 되겠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님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고, 내 명예가 올라가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화창하고 멋진, 그렇죠. 불타는 금요일 되시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팔봉쌤TV, 소처, 일본 미만 영상의 수많은 다채로운 경치 좋은 곳과, 수많은 트로트 음악, 또 좋은 음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심심하고, 늦이 기다리고, 또 밥하실 때, 일하실 때, 소처를 틀어놓고 계시면, 하루를 보내시는데, 아주 유익하시라 보냅니다. 그리고 전국 각각 구석구석에, 똑같은 영상이 하나도 없이, 많은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잘 구경하십시오. 고맙습니다.